자기야 이거 맛좀 먹어 뭐야 이거 그렇게 까매?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써봐 이건 맑은 청간장이라고 1년 이상 자연숙성한 간장을 참수채 여바시켜 일반 국간장에 비해 색이 밝아 소고기 묵국부터 미역국, 황태국 등 맑은 국의 색과 맛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어떤 요리도 깊고 깔끔하게 감칠맛은 업! 맑은 국은 물론 밝은 색의 나물무침에도 문제없어 잘 먹겠습니다